뭐? 수수비보험 보험왕한테 가입했는데 어떻게 청구하는지 보험회사는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데 보험왕은 또 된다고 그러고 도대체 누구만이 맞는거야?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일날 저 보험왕 회사에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항상 늘 그랬다시피 저 보험왕 월화수목금금금 불철주야 24시간 일하를 하고 있구요. 특히 기사의 수수비보험 다음주부터는 많은 부분들이 바뀌기 때문에 가성비 좋게 가입하는 시간도 별로 얼마정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 보험왕한테 연락주시면 감사감사 감사드릴게요. 자 우리가 수수비보험 많은 분들이 가입을 했어요. 2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아 수수비보험 왜 가입해야 돼? 또 보험왕은 수수비보험 좋다고 매일번 광고하고 유튜브에 올려드리는데 다른 유튜버 아니면 다른 SNS에 있는 설계자분들은 아니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되는데 또 하나 일단은 수술을 평소에 몇번이나 한다고 그리고 수술은 중대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살면서 그정도 손실은 어느정도 커버가 가능해 라는 내용으로 정말 무식한 발언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 보험왕은 2년 전부터 수수비보험 선두주자로서 수수비보험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수수비보험은 사골곰탈 우려먹듯이 매번 청구시에 보험금이 나온다고 많이 올려들었어요. 자 수수비보험을 가입한건 좋아요. 언제 어디서나 어느 상품 그리고 관열 비관열 질병수수비 상해수수비 종수비 엔대수수비 모델 관열 비관열 수수비 여러가지 수수비 정말 몇시까지 있잖아요. 이런 수수비를 뭣도 모르고 가입하셨든 알고 가입하셨든 가입을 일단 했어요. 근데 가입보다 중요한건 뭐라구요? 바로 사후보상관리에요. 자 일단은 홈쇼핑이나 관리자가 없는 사람한테 가입을 했으면 나중에 내가 발바닥 흔한 티눈서부터 여러가지 창산봉합술, 변연절제술, 금봉합술 아니면 내가 상해로 깨져가지고 여러가지 치아 치조골이나 임프란트를 했었다. 이럴 때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하잖아요. 보험회사는 애매해 모호한 경우 지네들 맘대로 보험회사 맘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절대 보험금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 보험왕이 어떻게 했어요? 일단 나오든 안나오든 간에 청구를 하셔라. 그리고 나서 나오면 상관이 없겠지만 안 나오면 저 보험왕한테 무조건 연락을 달라고 했어요. 물론 저한테 가입하신 분들은 당연히 제가 관리자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드리는 건 마땅합니다. 당연히 명문도 있구요. 하지만 저한테 가입을 안 했다 할지라도 저 보험왕한테 연락주시면 제가 관리를 해드릴 거구요. 또한 보험왕한테 가입 안 했는데 이거 보험금 청구하는데 도와줄 수 있어? 아니면 여러가지 걱정이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는데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고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 아닙니다. 무료로서 상담을 해드리고 또 원하시면 추가적으로 가입도 시켜드리구요. 보험금 받는데 제 말 몇마디로서 보험금 지급이 되고 안되고 여러가지가 일단은 차별화가 되다 보니까 저 보험왕한테 일단 연락주시면 감사감사 감사드릴게요. 요즘에 많은 인기에 힘이 버서 너무 죄송하구요? 죄송해요. 힘이 버서 정말 연락이 많이 와요. 평일에는 정말 정신이 없는데요. 문자나 아니면 카카오톡 아니면 카카오플러스에 보험왕 검색하신 다음에 친구 맺기를 하시면 저 보험왕한테 문자주시면 순차적으로 저 보험왕이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드릴거구요. 특히 요즘에는 수수비보험 청구하면 거의 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안해주고 있어요. 당연히 마땅히 나가는 분들은 지급을 해주겠지만 애매모호한 경우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험금을 지급을 안해주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청구를 해보시고 보험금이 부지급됐다. 그러면은 저 보험왕한테 연락을 주신거나 하시다 보면 질병수수비나 종수비비 같은 경우는 절제, 절단 등의 조작이잖아요. 절단이나 절제는 좋아요. 등의 조작은 절제, 절단, 비슷한 여러가지 신의 의료기술, 여러가지 요법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등의 조작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구요. 물론 흡입천자는 보장이 안되겠지만 여러가지 보상이 되는 또한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해서 애매모호한 경우는 계약자한테 유리하게끔 해석이 되다 보니까 요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시고 특히 모르면은 눈앞에서 코벨 수도 있어요. 보험회사는 무조건 안 나온다고 하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나쁘죠. 왜냐? 자동이체를 따박따박 20일 날, 25일 날 자동이체를 따박따박 돈을 출금해가면서 보험금 청구하면 우리가 다 알아서 청구해야 되고 보험금이 지급이 왜 안되냐 이러면서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구조다 보니까 요런 부분들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보험왕이 여러가지 팁이 있지만 일단은 예전에 컨텐츠 자료 많이 올려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면 정말 몇 시간씩 걸릴 거예요. 저 보험왕도 목이 아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 보험왕과 함께 하시고 애매모호한 경우는 무조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주변의 전문가나 아니면 저 보험왕한테 연락주시면 무료로써 도움을 드리고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원하신 부분도 있으면 상담을 통해서 가입을 시켜드릴 거예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무조건 안 나온 부분들은 없어요. 보상하는 손에는 약관에서 뭐뭐뭐뭐 보상한다고 나와있지 않아요. 반대로 뭐뭐뭐뭐 보상이 안됩니다. 이러한 문구 외에는 모두 다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 손의 외에는 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 보험왕 오늘도 수수비보험 다음주부터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연기조건 강화로 그리고 어린이보험 납입면제가 없어지고 또한 유산이 축소가 된다는 내용과 함께 저 보험왕 오늘 출근해서 회사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저 보험왕 1일날에도 영업을 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주시고요. 항상 저 보험왕 우리 구독자, 시청자, 미래의 구독자, 가입자분들과 늘 항상 함께 할 겁니다. 가입보단 사후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제 철학에 앞서서 저 보험왕이 열심히 솔선수범할 거고요. 절대 거만하지 않고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감사 감사드립니다. 놀라셨죠?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